자 오늘은 토지 이동 및 지역 측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약지 확인되고 있습니까 자 토지 이동 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 용어정에 나왔듯이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토지 표시 이거 몇가지가 있다 했죠 이거 여섯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이렇게 세가지 개념으로 옮겨봐야 되고 이 토지 표시가 아닌 토지 표시가 아닌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가지 아닌 것 대표적으로 어 어 토지 등급 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소유자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 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토지 이동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기 경계 좌표 면적 이 세가지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통해서 나중에 실시한다 검사를 해서 실체 환기의 부합력을 확인해 본다 이것을 실질적 심사라고 하고 지목이라든가 이것은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 이런 걸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 이동 종목을 물어봤을 때 다음 중 토지 동 총무 그럼 이 개념에서 어긋나는 걸 찾아야 하는데 일반적 이동 사회라고 우리가 용어 정리를 했을 때 강학상 우리 수업 시간 일반 이동 사회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거에요 의무 원칙이든 의무가 주어진 거 원칙적으로 대부분 60일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했었죠 신규 등록 이거 새로 이정한다 이거죠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토지 합병 지목 변경 자 여기서 분할과 합병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의무가 아니고 원칙은 임의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즉 일필지 일부 용도 변계라든가 공동주택 이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개가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이것만 90일 이내 말소 통지 받은 날로도 90일 나머지는 다 의무가 주어지면 6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회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게 특수한 이동 사회라는 것은 의문 없어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런 것들이 특수한 이동 사회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맨 앞에 이 이동 기본 개념 관련된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 193페이지 피시면 문제집 193페이지 자 1번 같은 것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토지 이동 기본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위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 종목 종류를 물어보면 일반 이동 사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토지 표시를 새로 위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할 수 있는 사유고 특수한 이동 사유 신청 의무가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와 무관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식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5번처럼 토지 표시와 무관한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2번 문제도 이건 기간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일반 이동 사유는 의무가 연결됐다고 해서 신규 등록 60일 내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은 당연히 60일 내고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임의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60일 내 등록 말소만 90일 내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등록 말소할 때만 말소 통지 받은 하도 9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나열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은 의무가 주어진다면 다 60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신규 등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규 등록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째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하냐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하되 이때 소유자 신청하는 사람은 소유권 증명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증명서류 중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신규 등록 시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소유권 증명서류라는 것은 토지를 처음 취득한다 즉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면 공유수면 매립 준군검사 확인증 4번이라든가 등록이 누락된 토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될 수 있지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처럼 1번 신규 등록 기본 개념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등록 누락된 토지를 지역규모 등록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답이 잘못됐네요 3번 답은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60인에 신청해야 되며 거짓 여기 일반용 사유에서 의무가 주어졌을 때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위반해도 지금은 과태료는 없지만 거짓으로 신청한 모두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의 벌금형은 똑같아요 이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소유자 신청에 의해 신규 등록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상황을 지치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등기 촉터 하지 않는다 3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신규 신청할 때 공유소연 매립법에 의한 준공 인가필증 4번 이게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죠 그 다음에 5번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 즉 시장군수청장이 가지고 있으면 소관청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즉 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만약에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 도지사가 확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갑자기 시 도지사가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정답을 3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게 전형적인 신규 등록 신청 시 소유권 증명서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법원의 확정 판결 이건 바로 등록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아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막았다 그럼 공유소면 매립 준공 검사 확인증 4번 이게 바로 공유소면 매립지 이용의 소유권 증명서류이며 세 번째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명으로 등록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즉 지방자치단체명으로 등록하려면 국가재산관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타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지 지형 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또 4번 이건 권리 즉 소유권 증명서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 등록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다 등기총트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신규 등록실 아시겠죠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둘 중에 하나 작년 뒤에 문제 뒤다 실어놨지만 작년 문제도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 문제 나와있지만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뒤에 여러분 제가 똑같이 신규 등록과 연결된 건데 문제는 뒤다 아마 어디 실어놨을 겁니다 어딜 잠깐 보시냐면 지적정리 소유권 등록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29의 문제로서 지적정리 소유권 등록 음 214페이지 3번에 여기다 실어놔 가지고 214페이지 잠깐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소유자 정리라고 했지만 214페이지에 3번 문제를 보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3번에 3번 지문을 봅니다 214페이지 3번에 3번 지문을 봤죠 못 찾으세요 214페이지 이게 안 맞으면 다른 문제지물을 또 가져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214페이지 3번 지문을 봤죠 3번에 3번 3번에 3번 지문을 보세요 뭐라고 써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기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규 등록식 뭐가 없다고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 소유권 증명서에 등기부 어느 거 무조건 틀린다고 했잖아 그대로 이게 작년 문제 전에도 등축 이거 이게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걸 보기 앞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원적 공시방법이라고 했을 때 시장군수청장 소관청은 지적공부 중 대표적으로 대장 이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대한 뭘 등록한다고 사실관계 그 다음에 어떤 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권리관계를 먼저 선 등록한다 이때 먼저 등록하려면 제일 먼저 등록하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최초로는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없어 등기부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토지 표시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먼저 등록을 해줘야 이제 이원적 공시방법이란 것은 사법부 소속의 제일 말단기관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 등기부가 또 존재한다는 거에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조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표지에 비해 사실관계 값고 날 권리관계를 등기화하는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할 때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데 등기법 조문에 65조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보존등기 할 때 첫째 누가 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자 이게 누구야 대장 등록을 처음 보면 소유자가 최초로 등록된 자에요 이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대장에 등록된 이 토지 표시를 그대로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신 뭐가 없는 상태라고 이게 없어 소유권 증명서에서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존재할 수 없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등기 촉탁이라는 건 뭐야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소관계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데 신규 등록신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 촉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게 할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게 맞는지 틀는지 앞뒤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딱 배우고 나면 당연한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당연하다고 느껴지면 공부가 된 것이고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아직 공부가 안 됐다 얘기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 등록전환 등록전환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지 등록전환 항상 개념이 뭐라고 하겠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야 되고 반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등록전환시는 첫째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물론 축적 변경도 수반된다 이거 수반되는 토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전환 즉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뭐라고 하겠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대에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사실상 형질변경됐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 분할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어떤 말이 나온다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된다 즉 등록전환은 대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 스스로 임야대장 상 지문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등록전환 할 땐 전부다 토지 표시를 새롭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측량 등록전환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하며 측량 결과 면적 결정 5차 문제 자주 나오죠 이때 5차가 허용범위 2내때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허용범위 2내때는 뭐라고 했죠 이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록 전환 결과 산출 측량이 산출한 면적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허용어차을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대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직권 정정해라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그래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임야대장 상 면적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직권 정정에 대해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면적 5차 정리하는 방법 이 면적 5차를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 문제도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에서 등록 전환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된다고 해서 이건 항목이 지목변경이 아니다 등록 전환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돼지를 잡으면 순대와 족발은 부산물로 나온다고 했지? 그럼 그걸 돼지를 잡았다는 거지 순대를 만들었다 이걸 돼지 잡은 게 아니지? 부분적인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등록 전환이라는 토지동 종목 속에 지목변경이 부산물로 생기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전환 신청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등록 전환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니까 측량하지 않느냐? 전혀 다른 거면 이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어 등록 전환이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건 안 되건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라 그러면 195페이지 5번 문제 보세요 등록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도와 지적이 정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환 시 반드시 축적변경과 지목변경이 수반한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수반하지만 예외가 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양 임야대에서 토지대양 지적을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이거 바로 등록 전환의 기본 개념 신청기간은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죠 측량을 선행하여야지만 성과도를 첨부하셔야 한다 여기서 토지 이동 일반 이동 사회에서 측량할 때 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합병과 지목변경이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요 측량하더라도 성과도를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원본을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측량을 실시하더라도 성과도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다 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걸 또 낼 필요 없잖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안 내는 거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측량을 실시하되 성과도는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앞에 나온 소관청 확인으로써 가름한다는 건 똑같은 지문이며 6번 문제 보세요 등록 전환하는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라 소유자는 등록 전환식 몇이네 60이네 2번 밑줄 칩니다 대부분 이런 말이 나왔으면 뒤에 무슨 말을 찾으라고 지목변경 없이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기 선에 따라 이런 말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런 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변경 없이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할 때는 반드시 측량한다 여기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건 안하건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목변경이라는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 전환 측량을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기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기할 토지다 즉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 전환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 차이가 5차 허용범의 2인에 2인에일 때 어떤 말을 쓴다고 등록 전환 될 면적 즉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 말을 주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처럼 임야 대장의 면적이 틀려요 등록 전환 될 면적 이것은 바로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의미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처럼 자 196페이지 문제집 7번 문제입니다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1번이 바로 이 얘기에요 관계법원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토지 바로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수반되는 토지를 말하고 2번 대부분 3번 사실상 4번 도시관리에 의해서 밑줄 치세요 대부분 3번에 사실상 형질변경을 사실상 4번 지문에 도시관리에 의해서 밑줄 치고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에 의해서 뭐라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 당연히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당연히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관계법료의 토지 형질변경 공사 이건 지목변경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디가 더 큰 거냐 등록 전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지목변경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전환일 때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역시 바로 이 면적 오차 정리 문제에요 틀린 거 1번 지문처럼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 이 쪽으로 갔지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정적 이걸 찾아야 돼요 신청에 의해서 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다 됐던 거예요 나머지 문 앞에 나온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 9번 문제 이제 여기서 분할을 보겠습니다 분할 자 분할과 합병에서 이제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노 등록하는 것이죠 다만 분할과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 거 자 분할 의무가 있는 건 언제냐 원칙적으로 분할은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장에서 분할한다든가 분할이 포함된 개발의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분할은 임의 신청이다 임의 신청 그런데 의무가 있는 경우 언제냐 의무 있다면 60일에 신청한다 했지 의무는 한 필지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의무야 분할 의무 이때는 분할을 하는 것은 목적이 분할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분할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신청서와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내라 그리고 이미 앞에 경계 설명했듯이 분할의 경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 분할했다는 지상경계 설정할 때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 기억하라 했지 판공사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를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한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여기서 공공용 토지라는 것은 바로 어떤 지목이냐 합병과 합병과 겹친 다이치 8가지가 도제하고요 철수학 8가지 도로, 재방, 하천, 구거, 철동지, 수동지, 학교용지까지 이러한 8가지 지목을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포함된다고 했던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걸 찾아라 분할을 하면 측량해야 되고 측량할 때는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 가본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사본, 즉 허가 대상할 땐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분할 측량을 하는 땐 분할된 각 필지마다 면적을 다 새롭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4가지 있다 있고 분할 측량하고자 할 때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가볍게 나왔네 그 다음에 10번 합병 이용해 보세요 합병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논점이 3가지 정도 보여야 됩니다 뭐냐 합병은 어떤 것이 합병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측량하지 않는다는 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두는 토지 합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합병할 때는 첫째 이것도 분할과 마찬가지 합병도 뭐다? 원칙은 임의신청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야? 의무가 있어 의무 미국 시민에 합병할 의무가 있는 게 두 가지 공공이라고 했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다 공공용 토지로서 11가지 합병 의무가 있는 게 있다 했지? 어떤 거? 도제하고요 절수확장 공채 여기서 우리 충분히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공용 토지 두 필지장이 연접되어 있을 때 합병 의무가 있고 여기 유라는 건 유지를 말해요 유지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공공용 토지 합병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합병에 따른 절차 중에 반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라 했지? 경계나 면적, 좌표가 새로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병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합병 제한 사유다 합병 제한,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게 등기까지 다 연결됩니다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합병이 뭐라고 했어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니까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다,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로 바뀌는 걸 합병이라고 그래요 합병 그럼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고 지금?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야 돼요 1필지 성립 요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지지, 축소등이라고 했지? 자, 집원 부여적이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업이 같다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를 하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되며 소유자의 주소 표기까지 똑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합병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했는데 1필지 조건을 갖춰야 돼 지번은 선순위 지번, 자, 면적을 둘 다 합치면 1천 지분도 나왔다 왜 측량을 해도 안 하느냐? 측량을 하지 않았지만 알은 이유는 합산 처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즉, 합병 후에 토지 경계나 좌표 면적을 합병 지적 10번인데, 합병 50번이 이렇게 바뀌었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전부 새롭게 결정했을 때 지적, 측량하지 않았다 이걸 꼭 기억하고 합병의 제한 사유다 이 말을 쓰면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가 뭐야? 1필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또는 어떤 거 여기서 하는 거면 더 나아가서 권리관계를 보자 합병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가 있다 합병이 되는 권리가 뭐라 그랬지? 임차항력, 임차권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그다음에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만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뺀 이외 이걸 뺀 일체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임차항력,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이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 첫째, 의무 두 번째, 측량하지 않는다 즉 합병 절차는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 합병 전 각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 처리했으며 경계나 좌표면적은 필요 없게 된 분을 말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합병이 제한 사유라는 것은 합병할 수 없는 사유 즉, 합병의 기본 개념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다 보니까 합병 후에는 반드시 1필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1필 조건을 갖지 못했거나 권리 관계 중에서 임차권, 창설적 공동자당, 용익물권 즉, 지상권, 승역, 지지역권, 전세권 이거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겠죠 이것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 문제에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10번 문제 봅니다 198페이지 자, 합병이 가능한 곳 이건 1필 조건, 지지지, 축소 등을 보면 되죠 그래서 지목이 다르다 지목이 다르면 안 되죠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 등기 여부가 다르다 축 처해다 안 되지만 4번처럼 필지가 안 반 토양의 성분은 1필지 효과에서 다루지는 않죠 토양이 암석지건 자갈당이건 뭐 그러기건 1필지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자 이건 1번 문제 아까 합병 제한 사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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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해서 건물 권리 갈 수 있는 문제 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12번 보세요 12번 문제 합병 틀린 거 자, 1번 지금 합병 이동 신청은 토지동 신청은 소유자 임의적 신청 의사인 것이지 강제적 의무가 아니다 즉 원칙은 임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이 11가지 도제하고 절수확장 공채 이런게 나오면 합병 의무가 발생합니다 60일에 신청을 하겠죠 거짓으로 신청했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1년의 지형이나 천만의 벌금형 4번처럼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현정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병으로 필요 없긴 부분을 말소해서 결정했다는 얘기야 경계좌표는 면적은 합산 처리했고 그 다음에 합병이나 각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이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일 땐 예외 없이 합병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합병하지 못합니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같이 하는 건 가능해요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예외 없이 이러면 안 되고 13번 문제는 20이 기출됐을 때 문제 질문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즉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말이 어렵어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중 틀린 거 이건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 합병할 수 있는 거 합병할 수 있는 거 일필지 조건을 갖춘 거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번 부여적이나 수요가 서로 다르다 합병할 수 없지 2번은 지반 연속되지 않았다 합병할 수 없지 3번 지분이 같다 소유자 동일 요건이 합병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4번은 축척이 다르다 5번은 등기 여부가 다르다 일필지 조건 지지지 축소 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질문이 어렵지 합병 신청서 없는 경우다 틀린 거 이렇게 말을 몇 박스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럴 땐 물어보는 것이 무언지를 빨리 파악해서 합병할 수 있는 걸 찾으라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4번은 합병 신청 기한 의무가 있는 토지 여기서 합병 의무가 있는 거 11가지 도제하고 유철수학장 공채 11가지 지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거기 11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학교용지 밖에 없네 주유소용지나 묘지 유원지 주차장은 없습니다 여기 유진이 있지만 유지 유지 유원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원이라고 있어요 천원 차장할 때 15번 문제 보세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 의사원칙이다 아까 얘기했죠 분할합병 원칙적으로 임의신청이다 그러나 의외적으로 분할의무는 일필집 용도변경 합병의무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유토지 그 다음에 토지동 신청 토지동 사유의 신청 의무는 소유자에게 유익실 신청 의무 공통이다 의무는 대부분 60일이면 90일짜리도 있지 이거 등록만 할 수 90일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의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걸 얘기하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의 지경이나 천만의 벌금은 다 똑같다 그 다음으로 서유의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등급 변경 토지 표식 아니므로 토지동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은 측량을 하는데 토지동 신청식 성과도를 내느냐 안 낸다 했지 왜 원본을 소관측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완전히 틀린 것은 니은과 비읍이고 이 니은 비읍을 뺀 걸 찾으면 됩니다. 3번을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특히 지목변경의 사유만 주의하면 됩니다. 측량하지 않는다는 건 기본이고 등록된 지문을 바꿔 등록하는 것인데 토지형질변경공사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아 잘못했죠. 다시 한번 지목변경.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바꿔 등록하는 것인데 사유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사유 중에 주의할 것. 토지용도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했다는 건 당연하고 이거 말고 어떤 거 주의하라겠지 건축물용도변경. 이거 주의할 것. 건축물의 용도를 바꿨다. 이것도 지목변경사실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더 어려운 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되기 전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합병 신청했다. 이게 바로 지목변경 사유라. 이걸 주의하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되기 전에 합병 신청 주의해야 되고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 거부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다툴 수 있다. 즉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지목변경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는데 16번처럼 대상 가장 전형적인 게 1번 토지형질변경공사 준공 2번 토지용도변경 전형적인 것이고 건축물용도변경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3번처럼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까. 등록전환 사유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익선 나오면 3번은 등록전환 사유로 들어갑니다. 4번 토지 일부가 용도변경이 되면 60인의 분할신청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5번 짐을 주의하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했을 때 이게 뭐라고 하고 지목변경 사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엉뚱한 소리 같지만 이게 지목변경 사유라고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겠죠. 60인의 신청을 하는 것이고 2번처럼 토지형질변경공사 이건 지목변경 사유에 들어가 있고 3번은 농지상호간 즉 전답과수원 즉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 신청할 때는 증명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서를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으면 누가 확인하면 된다.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갑자기 시 도지사가 확인할 이유가 없지. 즉 이런 경우에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을 때는 소관청이 확인한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확인권자. 아까 5번은 방금 지목변경 사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말수에 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말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등록말수는 첫째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된다. 바다로. 바다. 뭐로 되면 안 돼? 하천부지로 되면 안 돼. 하천부지가 아니라 바다로 돼서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없어야 돼. 이때 바다에서 절차를 물어보면 등록말수 절차는 첫째 제일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뭐부터 한다? 말소 통지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말소 통지 절차 없이 직권말수가 안 됩니다. 말소 통지해주면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할 의무를 부과. 말소 신청해야 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언제부터라고 해서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지 사유발생일이 아니야. 통지 받은 날로부터지 사유발생일이 아닙니다. 말소 신청해야 되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해서 직권말소하도록 일체의 비용 즉 측량 비용 이거 안 낸다. 그 다음에 직권말소했으면 정리 결과를 소공통질하겠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줘라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말소 절차 꼭 기억하시고 일부가 바다로 들어갔을 땐 당연히 그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 정해야 되니까 말소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말소됐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다시 또 토지 돌아왔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지.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회복 등록에 대해서는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뭐만? 등록 말소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땐 소공통질은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 말소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20번 문제 20번 문제 바다로는 토지 등록 말소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거. 1번 지문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옳은 게 어려운 문제에 틀린 건 간단한 겁니다. 옳은 건 틀린 게 무엇인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관천 지역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가 바다로 됐다. 일시적 지형 변화는 등록 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하루 동안 한 3일 동안 잠겼어. 그렇다고 말소 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등록 말소 대상이 아니라 다시 6주 돌아올 수 없어야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말소 신청을 받은 자가 통지 받은 날도 60일이야. 이건 90일. 한 달 동안 술 먹는 기간 준다 했지. 90일. 말소 통지 받은 날도 90일.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소관천이 직권로 말소할 때 시도자 승인과 아무 상관이 없어. 직권로 말소한다. 승인 절차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처럼 말소한 토지가 지역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다면 그 지적 측량 성과만 말소 당시 지적 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할 수 있다.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했어요. 5번 지문처럼 말소한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시도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소공통지. 소공이 뭐라고 했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 소공 통지. 알았죠? 이렇게 절차에 나올 수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첫째 바다로 돼야 된다는 거. 하천부지 되면 지목변인의 사회에 불과하고 일부가 바다로만 측량합니다. 절차는 첫째 통지를 하고 90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직권만 할 수 있고 이때 일체 비용징수 안 한다는 거. 결국 정리 결과를 소공 통지하며 또 말소했던 토지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말소했는데 우연히 또 토지 돌아왔어.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다. 요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특수한 이동사회 보겠습니다.